응 난 이거 발 안 닫도 괜찮은데 발이 돼 스타트한다 원, 투, 쓰리 플랭크 10 공동일자 내려가지 말고 20 이거 풀어야 되는데 30 나는 더 있을게 플랭크를 그렇게 밖에 못해 지금 배가 너무 굴러서 그렇잖아 무릎 대지 마라 무릎 대고 있네 지금 30초 쉬었다 30초 쉬어? 30초 쉬어? 30초 쉬어? 누가 보면 진짜 집이 아니라 태능 선수 중에 30초 쉬어? 아빠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기운, 체력 이제 엄청 떨어져 한 살 더 먹으면? 응, 내년 되면 지금부터 안 해놓으면 자 시작 10 10 자꾸 늦게 든다 10 2초 더해 10 시간 빨리 가네 20 20 30 30 오 오 더했을려고? 아니 2초도 하려면 4초도 했다 나중에 4초도 빼 근데 어딨냐 왜 없냐 무릎 대지 마라 무릎 안 대 내가 오빤 줄 알어? 무릎 대면 안 된다 봐봐, 무릎 대고 있어 지금 옷이잖아 떼 나도 오랜만에 까 저는 1분으로 3세트 1분 30초 1분 30초 1분 30초 30초 제가 1분 30초 1분 30초 옛날에 진짜 엉덩이 땡땡 했는데 이거 뭐야 1분 30초 이게 뭐야 엉덩이 어머 이거 뭐야 엉덩이 엉덩이 다 내려갔잖아 완전 찔방인데 자 오 옛날에는 진짜 땡땡 했는데 남자 허벅지인데 남자 허벅지인데 야 이거 뭐야 자 하시죠 핫도그잖아 핫도그에 찐빵에 와 오빠 어머 종아리하면 조상환이었는데 와 자 하시죠 이거 뭐야 가래떡이잖아 여보 빨리 마지막 라스트 어 라스트는 1분 해 나 똑같이 안돼 허리 다쳐 여보 빨리 오빠 허리 다쳐 1분 해 어 1분 해 1분 해 못할 수도 있어 지금 1분 해 안돼 빨리 해 1분 해 알았어 1분 하면 로또 된다 알았어 시작 시작 1초씩 늦게 올라가는 거 봐 아까 4초 됐잖아 20 앞에 2세트를 하니까 좀 힘이 더 실린다 그랬어 운동은 하면 할수록 더 힘이 생기는 거 같아 40 보지 마 50 2 3 4 5 9 7 8 9 땡 와 로또의 힘이 이렇게 쎄지 쎄지단 말이야 아 맞아 아 그거 봐 와 그래 옛날에는 우리 남편 엉덩이는 땡땡했는데 뚱뚱해도 그래도 배도 땡땡하고 엉덩이 땡땡하고 허벅지 땡땡했는데 이게 뭐야 물어볼게요 자 또 뭐해 프랭크 끝 다시 감사합니다.